이 폰트 예쁘네? 글씨체가 마음에 드네? 하고 그냥 사용했다가는 갑자기 법무법인에서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류가 날라오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저보다 전에 일하시던 직원분이 무료 폰트인 줄 알고 사용했다가 저작권 침해했다고 연락이 와서 500만원이 넘는 합의금을 지불했던 적이 있어요 이런 저처럼 디자인 회사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나눠줄 문서에 사용했던 폰트 때문에 신고당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보고 계신 이런 유튜브, 유튜브 썸네일이나 자막이 쓴 폰트 때문에 신고당해서 돈은 돈대로 내고 영상도 다 내리고 폰트를 싹 다 바꿔서 다시 올리는 분들도 자주 봤습니다 이렇게 뉴스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그러니 그냥 예쁘다고 함부로 폰트를 다운받아서 쓰면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신고당하지 않고 예쁜 폰트들을 저작권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총 3군데의 사이트를 알아볼 건데요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자주 설명드렸었던 눈누입니다 네이버에 눈누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기존에도 지자체나 기업들에서 무료 폰트를 만들어서 배포를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직접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새로 무료 폰트가 배포됐구나 하는 거를 개인이 알기가 어려웠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대학생분들이 이런 무료로 공개되는 폰트를 모아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 눈누 사이트입니다 지금은 디자이너라면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유튜브를 하시거나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웬만해서 다 아는 사이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들어가면 추천 폰트 탭이 열리는데 모든 폰트를 누르면 눈누에 올라와 있는 모든 폰트를 다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미리 보기 창에 원하는 문구를 넣으면 각 폰트별로 어떤 식으로 써지는지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썸네일을 만드는 경우 썸네일에 넣을 문구를 이쪽에 미리 적어서 제일 잘 보이는 글씨체 내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찾고 그거를 다운받으면 시간도 더 절약 되겠죠 저는 이쪽에 평창 평화체가 마음에 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다운받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이렇게 글씨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클릭할 수 있게 마우스 커서가 바뀌고요 바로 클릭을 해줍니다 폰트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을 바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미 글씨가 어떻게 써지는지도 봤고 이게 마음에 들었고 눈누은 뭐 우려 폰트들 올라오는 곳이라고 하니까 바로 다운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셨다가는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신고를 당할 수가 있어요 먼저 체크해야 하는 제일 중요한 게 남았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라이선스 본문과 라이선스 요약표라는 것이 있어요 이쪽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만약에 제가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기 위해 이 폰트를 다운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이쪽에 영상을 보면 허용여부가 5로 되어 있죠 그러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경우로 로고를 만들 때 이 폰트를 쓰고 싶다 하면 이쪽에 BICI 쪽을 보면 되는데 이것도 허용여부가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폰트를 다운받아서 로고를 만들 때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보면 인쇄, 책이나 잡지, 출판용 인쇄물도 다 허용하고 있고 웹사이트, 웹사이트의 광고, 배너, 메일, 이 브러셔 등 또 다 허용을 하고 있고 영상도 마찬가지고 포장지도, 인베딩도 다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벤 마지막에 있는 이 OFL만 허용여부가 X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제가 5로 되어 있는 걸 본 기억이 없어요 이 OFL이 어떤 뜻이냐면 내가 이 폰트를 다운받고 폰트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이게 지금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속여서 돈을 받고 유효로 판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니면 이 글씨체에서 조금만, 아주 조금의 수정을 해놓고는 내가 이 폰트를 만들었다 하면서 폰트를 파는 경우에도 이 OFL을 어긴 것에 해당해요 솔직히 이렇게 다 허용해주는 폰트가 드물거든요 이 폰트를 만든 평창군에서 디자이너들이 쓰기 편하도록 허용을 해준 아주 좋은 폰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다 허용한다고 하지 않고 가끔 세모로 되어 있다거나 뭔가 설명이 엄청 많은 그런 폰트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써도 된다는 거야 아닌 거야 하고 머리가 아픈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는 내 맘대로 이거는 뭐 써도 된다는 거겠지 하고 그냥 다운받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도 문의를 평창군 기획실에 하라고 전화번호까지 친절하게 남겨져 있잖아요 직접 전화해서 제가 이런 경우에 쓰고 싶은데 사용이 가능한가요? 라고 확인을 해보시고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때 이 폰트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써도 되겠다 싶으면은 그때 다운을 받으러 가면 되는데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을 눌러 줄게요 이렇게 아래로 내리다 보면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고 특수문자 디자인도 어떤지 보여주고 있고요 맨 아래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들이 있어요 저희가 방금 봤던 게 평창평화체이기 때문에 저는 이 평창평화체를 다운받을 건데요 이렇게 윈도우용과 맷용이 따로 있는데 저는 윈도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윈도우 버전을 다운을 받아 볼게요 그럼 이렇게 바로 다운이 완료가 됐고요 폴더를 열어보겠습니다 이 다운 받은 거를 설치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채널 이름도 디자인 초등학교인 만큼 항상 초보자분들이 본다고 생각하고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다운 받은 폰트를 압축을 풀어서 설치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챕터를 다 나눠 놨으니까 다음 설명 쪽으로 넘어가서 들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다운된 파일을 보면은 보통은 이렇게 압축 파일이에요 얘를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저는 이 평창평화체의 풀기로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압축 풀기에 성공을 했고요 닫기를 누르고 압축이 풀린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드와 라이트, 굵은 채와 얇은 채가 두 개의 폰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둘 다 설치를 하기 위해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두 개의 폰트를 다 선택을 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모든 사용자용으로 설치를 눌러줍니다 저는 이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뜨는데 아마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쭉 가면서 설치가 되실 거예요 설치가 완료됐고요 이 설치된 폰트를 포토샵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 다른 두 사이트를 소개한 후에 알려드릴게요 다음은 또 무료로 사용 가능한 다폰트라는 곳인데요 네이버에 다폰트를 영어로 쳐서 검색을 해 주시면은 이렇게 맨 위에 떠요 들어가 보시고 여기는 영문 폰트가 있는 외국 사이트고요 이렇게 지금 종류별로 다양하게 폰트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제일 처음에 있는 이 카툰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만화에 쓰일 듯한 동글동글한 폰트들이 줄을 이루네요 여기서도 오케이 얘를 그냥 바로 이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설치해야지 했다가는 또 큰일 납니다 여기가 외국 사이트이긴 하지만 요즘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함부로 라이선스를 확인하지 않고 사용했다가는 이번엔 또 영어로 신고를 당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폰트 이름을 클릭해서 들어가야 하고요 한국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폰트들과 다르게 이런 외국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아무런 상업적인 용도가 아닌 그냥 개인이 쓰는 거다 하면은 무료로 사용해도 된다고 해요 여기 다폰트에 올라와 있는 대부분의 폰트들이 개인적인 사용은 무료로 써도 된다고 허용을 하는 편이지만 상업적으로 쓸 경우에는 돈을 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사용과 상업적인 사용이 뭐냐 하면은 개인적인 사용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소설을 써서 책을 개인 출판을 해서 나만 가진다 10붓 정도 찍어서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공짜로 나눠줬다 이런 경우는 돈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용이고요 아니면 또 뭐 머그컵 디자인을 해서 머그컵을 만들었어요 나만 쓴다거나 내 가족들만 쓴다 이런 식의 타인에게 돈을 받지 않는 경우는 마음껏 사용을 해도 돼요 근데 저희처럼 유튜브에 썸네일로 쓴다 아니면 자막으로 쓴다 아니면 또 로고를 만들 때 이 폰트를 써서 한다 하는 식으로 타인에게 돈을 받는 경우는 상업적인 용도입니다 뭐 나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4천 시간도 안 찾고 돈도 안 받고 있으니까 나는 개인적인 사용 아니야? 돈 받는 것도 없는데 그럼 써도 되나?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돈을 못 받지만 영상을 보는 분들은 광고를 분명히 보고 계시고 그 광고비는 저희가 뭐 유튜브 시청 시간이 4천 시간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못 받고 구글에서 다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사용하는 경우도 무조건 상업적인 용도로 해당이 돼요 나중에 4천 시간이 차서 애드센스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달성됐는데 그때 가서 이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상업적인 용도로 변했는데 폰트를 다 바꾸려면 영상을 싹 다 내리고 다시 올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상업적으로도 사용 가능한 폰트를 유튜브 썸네일이나 자막에 쓰셔야 합니다 지금 이쪽에 보면은 Commercial use license is once a payment 번역을 눌러볼게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상업적 사용 라이선스는 구매자 및 또는 구매자가 대표하는 회사에 전 세계적으로 무제한 프로젝트에 대해 영구적으로 적용되는 일회성 지불입니다 보시면 이 글꼴은 개인적인 용도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 사용의 경우 인디 소규모 사업체 최대 10명 사용자 매출 100만 달러 이하는 25달러를 내야 하고 무제한 사용자 매출 제한 없음의 경우 100달러 대기업의 경우 100달러를 내라고 하고 있죠 무제한 사용자 생성 콘텐츠 서버 인베딩 기계 설치의 경우 가격은 250달러 이런 식으로 다 종류별로 가격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 적혀 있듯이 홈페이지에 가서 문의를 하는 게 좋아요 나는 지금 무조 폰트를 사용하고 싶지 유료로 쓰고 싶지 않다 하시는 경우 상업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폰트를 찾아야 하는데요 다시 처음으로 가서 이쪽에 보면 몰옵션이라는 메뉴가 아주 작게 써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고 이쪽에 100% 프리 얘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서브밋을 눌러줍니다 그럼 방금 전에는 193페이지나 되는 다양한 엄청난 숫자의 폰트들이 있었는데 이쪽에 100% 프리로 상업적인 사용도 가능한 걸로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30페이지로 줄어들었어요 두 번째에 있는 폰트가 예뻐 보이는데요 얘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폰트는 바로 100% 프리라고 하고 있고 퍼스널 유즈든 커머셜 유즈든 다 가능하다 얘도 한국어로 번역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글꼴은 개인적 사용 및 상업적 사용에 대해 100% 무료입니다 라고 적혀 있죠 저희는 이런 폰트를 써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까처럼 개인에게는 공짜로 해줘도 상업적인 거는 다 돈을 받고 있는데 상업적인 용도도 돈을 안 받는 분들이 왜 있냐 하면은 외국은 기부 문화가 되게 발달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도 아래에 내려 보면 기부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뭐 기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표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폰트를 사용할 사람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요즘에 유튜브에도 댓글에 보면은 뭐 영상 감사합니다 하면서 돈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 뭐 가격이 써 있고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안심하고 이 폰트를 한번 다운을 받아 볼게요 이쪽에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다운이 완료 됐는데 한번 열어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압축을 풀어 주시고요 들어가 보면 이렇게 오픈 타입과 트루 타입이 있는데 보통은 오픈 타입이 맥에서 많이 쓰고 뭐 디자인할 때 좋다고 하고 트루 타입은 윈도우에서 많이 쓰고 문서 작업할 때 좋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맥을 안 써서 그런지 항상 트루 타입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별 차이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한번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모든 사용자용으로 설치를 눌러 줄게요 저는 또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쭉 갈 거예요 자 이제 우조 사이트들을 알아봤고요 다음은 유료지만 마음 편한 곳을 알려드릴게요 뭐 유료라고 하기에 조금 애매하기도 한데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프로나 뭐 일러스트레이터나 애프터 이펙트 등 어도비 제품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매달 구독비를 내면서 사용하고 계실텐데요 뭐 불법으로 크랙 쓰는 분들을 제외하거든요 이렇게 어도비에서는 유료 구독자들을 위해서 어도비에서 계약하고 유료 폰트들을 쓸 수 있게 해주고 있거든요 은근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네이버에서 어도비 폰트를 쳐서 들어가 볼게요 이쪽에 이 어도비 폰트 무제한 글콜 탐색 얘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구독 중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필터 기능으로 원하는 글콜을 빠르게 찾을 수 있고 패밀리 추가로 어도비 앱에 글콜을 추가할 수도 있고 상업적인 용도로도 자유롭다 개인적 상업적 사용이 모두 가능한 글꼴들이 계속 업데이트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확인을 눌러서 닫아 볼게요 지금 이 모두 검색을 보면 얘는 다시 표시 안함을 해볼게요 지금 4353개의 글꼴 패밀리들이 있는데 이 많은 폰트들이 다 저작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폰트들이고요 이쪽에서 생김새나 분류 속성 같은 것들을 필터링을 해서 검색도 해 볼 수가 있어요 한글 폰트만 찾아볼게요 이 언어 및 쓰기 시스템에서 모드로 되어 있는 것을 클릭을 해서 한국어로 선택을 해 주겠습니다 215개로 줄어들었는데요 여기에는 아까 사이트들과 다르게 뭐 오픈 타입이나 트로 타입 폰트를 다운받아서 윈도우에 설치할 필요가 없이 바로 이렇게 패밀리 추가를 눌러주면은 포토샵에서 쓸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 세레니티라는 폰트가 예뻐 보여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제거라고 뜨는데 한번 제거를 눌러 보고 다시 설치를 해 볼게요 이 폰트를 한번 들어가 줍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런 샘플 텍스트에다가 내가 원하는 문구를 적어서 어떤 식으로 써지는지 확인도 할 수가 있고요 한번 라이선스도 확인을 해 보면 로고를 포함한 이미지 또는 벡터 아트워크에 글꼴이 사용 가능하다 웹사이트에도 가능하다 PDF에 써도 된다 동영상 및 방송에 써도 된다 이 말은 유튜브에 써도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다시 라이선스를 확인을 했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이쪽에 패밀리 추가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어도비 앱에 글꼴이 추가됐다고 나오고요 이제 아까 설치한 폰트들을 포토샵에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포토샵 외에 다른 어도비 프로그램도 다 똑같은 메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포토샵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토샵을 열고 New 파일을 클릭해주세요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천을 쓰고 Create를 눌러줍니다 이 왼쪽 메뉴에서 T, Type Tool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하얗게 열린 캔버스 위에 아무데나 원하는 곳에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글로 문구를 적어볼 건데요 저는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 예쁜 폰트라고 적어봤어요 지금은 이런 국립박물관체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저희가 다운받았던 평창 평화체로 한번 바꿔볼게요 Ctrl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요 지금 최신 버전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바로 아래에 폰트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창이 뜰 텐데 이게 만약에 안 뜬다면 이 바로 위쪽에서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런 프로포타이즈에서도 가능한데 만약에 프로포타이즈가 안 열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윈도우에서 이 프로포타이즈를 선택을 해주시면 열려요 바로 아래에 있는 얘로 해볼게요 여기서 아까 평창 평화체잖아요 이렇게 평이라고 쓰면 여기 폰트가 보이는데 평창 평화체볼들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Move 툴을 눌러주면 이렇게 확정이 돼요 지금 글씨 사이가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이쪽에 마이너스 75로 줄여놔서 그렇거든요 작아니 얘를 0으로 바꿔볼게요 안 예쁘네요 한 마이너스 25 정도로 해보고 글씨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사이즈도 지금 50으로 되어 있는데 얘도 한 150으로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영문 폰트도 해볼게요 다시 또 이 사이 툴을 클릭을 하시고 아래쪽에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영어로 쳐볼게요 저는 애플로 한번 써봤습니다 지금 이쪽 글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Move 툴로 이렇게 살짝 옮겨주고 다시 T 눌러서 Ctrl A에서 전체 선택을 해볼게요 아까 글자체가 레몬 어쩌고 있잖아요 이거 한번 쳐봅니다 레몬 이 레몬 선택하고 엔터 눌러주면 바뀌는데 이제 또 Move 툴 눌러서 확정을 해줄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글자 간격을 이쪽에서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 있어요 보통은 자간이 0이면 안 이쁘기 때문에 살짝 글자들이 붙어야지 예쁜 편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도비 폰트에서 받았던 폰트를 적용해볼게요 얘는 한글 폰트이기 때문에 이 예쁜 폰트 레이어를 그대로 가져다가 써볼게요 예쁜 폰트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키보드에 Ctrl J를 눌러서 하나 복사를 해주세요 키보드 쉬프트키 누른 상태로 이 Move 툴 선택된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줍니다 다시 Type 툴을 선택해서 폰트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요 Ctrl A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쭉 긁어도 가능해요 글자가 몇 개 없으면 그래그해서 해도 되겠죠 아까 이름이 세레니티였던 것 같은데 세레 얘를 선택을 하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글씨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얘도 Move 툴을 눌러서 확정을 해주고 얘는 글자가 되게 떨어져 있잖아요 좀 더 가깝게 바꿔볼게요 네 오늘은 세 군데의 사이트를 이용해서 저작권 걱정 없이 이렇게 예쁜 폰트를 라이선스를 확인해서 폰트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컴퓨터에 설치를 하고 포토샵에서 써보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로고 만드는 일도 하다 보니까 무료 폰트 사이트에서 이게 지금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건가 아닌가 찾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또 제가 어차피 어도비 구독 중이다 보니까 어도비 폰트가 편하긴 하더라고요 원래 좀 비싼 유료 폰트 같은 것도 어도비랑 제휴를 했는지 그냥 쓰게 해주는 것도 많아서 개인적으로 어도비 폰트가 되게 만족감이 컸어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제가 추천한 사이트들 중에서 원하시는 걸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항상 폰트를 다운받기 전에 라이선스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사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또 처음에 분명히 다 허용이다 무료다 했었는데 나중에 슬그머니 아니야 사실은 유튜브에는 쓰면 안 돼 책 인쇄물에 쓰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는 너 저작권 침해했다 돈 내라 하면서 법무법은 끼고 신고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알아보고 다운받아 둔 거라고 해도 다시 사용하기 전에 라이선스가 변경이 없었는지 꼭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하는 버릇을 만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고생은 고생돌에서 만들어 놓고 합의금만 잔뜩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항상 조심하면서 폰트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귀찮더라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이 디자인이나 영상 작업하실 때 사용하시면 저작권 때문에 신고당할 일이 없을 테니까요 이번 영상 잘 이해가 안 된다면 한 세 번만 돌려보셔도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니까 꼭 제대로 숙지하고 앞으로 디자인 작업하실 때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만드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올렸던 영상에서 수술에서 아팠다고 하니까 쾌차하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제가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수술 부위도 다물었고 이제 앉아서 컴퓨터로 디자인도 할 수 있게 됐고요 운동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최근 올리던 것들에 비해 조금 길 거예요 제가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잔뜩 넣어봤거든요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좋은 꿀팁들을 많이 업로드 할 예정이니까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혹시 폰트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공유도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